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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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디노, 넘나! 형,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정신아, 지나갈게요, 저희야. 정신아 나오실게요, 나오실게요, 나오실게요. 잘 할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윈터씨, 윈터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가씨 좀 모여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모여서 이쪽으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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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나씨 안녕하세요 찬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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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기도 조심하세요 기도 조심하세요 찬나씨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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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착했습니다. 자, 앞쪽 길 비켜주세요. 길 비켜주세요. 조심. 길 비켜주세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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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앞쪽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나오세요. 지내인데 좀만 Freeze 좋아! 뚱찬엇 나와드세요. 나와드세요. 지젠틀 좀 맞추고. 나와요. 거기. 정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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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계세요. 돌아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조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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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opera 웬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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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culf settlor 안녕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두 번 더 펼쳐줍니다. 한시, 한시! 김희씨? 돌아가겠습니다. 한시아.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한시아. 수고하십시오. 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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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나오세요. 내 송씨. 내 송씨. 특수. 우리 특수. 숨 왔다. 다리 보여요, 특수. 빨간 신발 봅니다. 다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한 번 서서. 오랜만에 진짜 알았어요. 예. 준희 오해요 좀 해주세요. 예. 준희 오해요. 안녕하세요. 동해. 동해. 아 거기서 만났는데? 동해. 같이 이쪽에서 좀. 안 내리신 건가? 아니. 신속도 안 내리고 아직. 시간도 안 내리고. 저도 좀. 정 기분이 너무. 네. 동해. 영어 쪽. 네. 굿. 굿. 안녕하세요. 나만 찾고봐주세요. 예. 가만히 오면 입장을 드릴게요. 네. 하나. 다같이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yst Platz. Keep it. Big time! 등산해야 해요 . 등산!!! Super AirPods. 귀여워 나오세요 남자 아빠 너 오빠 형민 씨 아녜 저 형 동방식이 된장 올라가게도 동방식이 짠 짠 동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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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잘하고 오세요 동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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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식 방역 동방식 갈게요. 빨리 갈게요. 이쪽으로 서시는 거 같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두 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쪽부터 감사합니다. 하트 한 번 더 할까요? 오, 하트! 요즘 보라트도 하는데요. 아트 씨, 보라트도 하는데. 오빠, 하트 해주세요. 조금만 더. 잠시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빠! 그다음에, 가 우리 가사 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쪽부터 감사합니다. 하트 한 번 더 할까요? 오! 하트! 오! 요즘 보라트도 하는데요? 다시 보라트도 하는데? 오빠,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하트!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빠!